이거 좀 크게 갈 수도 있겠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김도움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퓨처캠이고요 종목 코드는 220100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8월 9일 오전 10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퓨처캠 최근에 계속 계속 매일같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때 뭔가 이제 시장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이게 뭐가 있나 한 이후로부터 그냥 계속 끝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뭔가 또 굉장히 좀 숨겨진 재료가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방사성 의약품과 관련된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원자력연구소 쪽이랑 해가지고 그런 방사성 동연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던가 이제 여러가지 등등등 뭔가 좀 이 방사성 의약품 쪽에 뭔가 수익성을 개선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어 나아주고 있고 뭐 여러가지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발견들 어 그런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일단은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어 퓨처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사성 의약품을 하고 있죠 방사성 의약품 중에서도 이제 진단 쪽 진단 쪽 방사성 진단 의약품 쪽 알자뷰랑 피디뷰 어 이렇게 두개가 대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전립선 암치료제 fc705 어 이쪽 임상이 일상을 이제 어 신청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fc70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에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미국 fda 프리 아이엔드 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 아이엔드 임상시험 계획 그 전에 또 어 만나는 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연내 올해 안에 이제 임상 ind 이 임상 일상 계획을 신청을 한다는 부분이구요 그래서 그 계획을 신청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이런 미팅을 가지는 것 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재료는 이제 ind 신청이다 그래서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는 재료인데 일단 아직은 신청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 1분기에 임상시험 돌입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저 저번에도 다 저번에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어쨌거나 요거 요거 관련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일단 ind 신청하는 거 임상 시험 ind 신청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임상 시험 승인이 있겠죠 신청을 했으니까 승인이 나아 줘야 되는 부분이겠고 그런 다음에 돌입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일단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는 건 이 ind 신청 요거가 있는데 요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오른다고 하기에는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좋아요 요거 때문에 오른다고 보기에는 요것만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또 뭐 방사성 의약품 쪽 관련해서 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호재로 작용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구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3% 3% 정도 뭐 4%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계속 제가 그어 놓은 요 라인을 맞추면서 가고 있네요 지난번에 17,500원 그리고 바로 또 넘겨서면서 18,150원 지난주 금요일에 딱 맞춰서 마감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18,750원 정도 여기를 또 맞추고 있네요 그러면서 계속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뭐 이런 추세라면은 2만원 금방 갈 수 있겠습니다 2만원 금방 갈 수가 있겠어요 이 퓨처캠 원래 이런 종목이 아니었죠 그동안 이제 많이 흘러내렸고 지금 계속 흘러내렸던 거를 지금 지금 뭐 한 2주 만에 거의 다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런 상승을 주도한 것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에서 굉장히 최근에 뭐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수상합니다 수상한 부분이 있겠고 기간 쪽은 크게 볼 필요가 없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 창구 또 매수 우위에 있는 부분이고 프로그램 매수도 조금 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외국인 매수로 지킬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이 장 초반에 좀 많이 뺐다가 약간 반등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수급이 이제 개인만 약간 매수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현재 오전장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개별 종목들 뭐 크게 강한 종목들이 뭐 전체적으로 크게 강하지가 않아요 네 이제 퓨저캠은 시장 시장보다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상 주봉상이 18,000원 그러니까 17,900원 여기를 넘겨 썼습니다 지난주 마감 시킬 때 넘기면서 마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약간 조정을 받았다가 지지 확인해주고 올라와 주는 모습 나와줬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주봉상 또 상당히 좋아진 그림이 나와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안에는 일단 19,300원 뭐 19,400원 정도 요 정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더 갔다가 좀 빠질 수가 있는데 요 정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은 이제 2만원대입니다 2만원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 주 안에도 충분히 한번 터치를 해 볼 수가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일단 현재 재료 노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료가 아직 뭐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는 계속 좀 상승이 오히려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월봉 같은 경우 월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17,900원 거의 18,000원 라인을 제대로 넘겨 써게 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거 좀 크게 갈 수도 있겠다 이거 좀 크게 갈 수 있겠다 월봉 상으로 봐서 또 크게 갈 수 있겠다 이 전고점까지도 이거 한번 뚫어 볼 수가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대략적으로 2만5천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구간까지도 이거 이번 달 다음 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상승이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또 심상치가 않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예상해 볼 수 있는 재료는 지금 저렇게 FC705 관련해 가지고 임상 I&E 신청 요거 요거 하나가 있겠고 그 외에는 뭐 방사성 동의원수 뭐 관련해 가지고 나온다던가 그냥 방사성 의약품 쪽 전체적으로 좀 좋은 이슈가 나와준다던가 뭐 이런 쪽에 좀 투자를 확대한다던가 혹은 어떤 글로벌한 대기업이 그런 방사성 의약품 업체를 인수한다던가 뭐 그것이 퓨처캠이 될 수도 있겠고요 요런 식으로 뭔가 뭐 예상은 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현재로서 나온 재료는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그런 세력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계속해서 먼저 매수를 하면서 올려놓고 이제 뉴스가 나올 때 팔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뉴스가 어떤 큰 뉴스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추세 흐름상 요거는 2만원 그냥 금방 가겠습니다 그래서 퓨처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하셔서 상단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메뉴를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침부터 오전부터 이제 장전부터 장전브리핑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 증시 전일 미국 증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장전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가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런 것까지 다 나가고 있고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이렇게 무료 체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체험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P투자연구소 여기서 이제 AP테마주 검색기를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모바일 버전 PC 버전으로 출시를 했고 이런 식으로 테마주를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필요하신 분들은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다 무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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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